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운동권. 참 이 양반들이 문제가 맞죠. 운동권들이 정말 참 대한민국의 큰 우한 덩어리고 정말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통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이스 비교적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 박정훈 논설실장이 운동권 86, 386, 586 조국 퀴즈 위선은 어떻게 유전되나 586 운동권은 민중을 팔아서 권력을 벌었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퀴즈는 가난을 마케팅해서 이익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다 침묵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의 일생사를 살더라도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질이고 핵심적인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의 농객이라든지 대한민국 식자층들의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다 집단 체면에 걸린 상태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알 건데도 입을 다물고 그냥 변중만 울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칼럼도 핵심적인 사안에 여러분들 눈을 감아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박정은 논설 시장의 글이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거죠. 왜 일부러 비본질적인 문제만 봐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몰랐는데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지근 거리에서 정치인들을 이렇게 취재하니까 반응을 알 수 있죠. 아마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돈봉투 스캔들이 터졌을 때 송영길 그때 송영길과 여러분들 같은 학번에서 정치를 했던 우상우나 김민석이 비판을 삼가했다는 내용을 적은데요. 유독 송영길 전 대표를 싸고 돈 사람이 있는데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우상우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민석 의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청빈까지는 아니어도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고 우상우는 의욕이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세 사람은 80년대 학번이고 60년 책 출생을 뜻하는 86그룹 운동권의 맏형격이고 연세대 8.1학번 송영길 우상우 서울대 8.2학번 김민석은 각각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송영길은 여러분 인천광역시에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한 거 아니면 계양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상우는 아마 서대문구가 그럴 겁니다. 김민석은 영등포리고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송영길은 굳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죠. 그래도 손을 무자비하게 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칙을 착하게 찾아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송영길도 당선이 된 겁니다. 굳이 손을 안 대도 이러면 당선될 수가 있는데 우상우도 마찬가지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고 그만큼의 우상우에게 대해주는 서대문갑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서대문갑인가 어린가 서대문갑 맞네요. 김민석은 영등포로에서 낙선됐 후보죠.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과 낙선자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재검표 를 했지 않습니까 영등포로 인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저히 투표함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가장 관련됐던 큰 일은 오래됐습니다마는 광주 광역시에 있었던 5.18 전야제에서 술집에서 좀 추태를 뿌린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져죠. 그걸 이제 임수경 씨가 여러분들 폭로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름이 그게 됐지 않습니까 파리오 여러분들 그 전야에 그 얘기 보시게 되면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지도 않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었은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 뒤를 저를 보고 같이 노래 부르지 않듯이 손질을 했고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끌며 욕을 했고 야이 뭐야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믿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하고는 뭐 나이들이 조금 차이밖에 안 나니까 완전히 586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에서 참 내가 볼 때는 김민석은 불법자금 7억 받아 가지고 5년간 선거에 못 나왔고 민정당 연수원 점검으로 투억된 김의겸은 재개발 건물 투기로 흑석선생이라고 달았고 산후맹 사건으로 6년 복용한 은수민은 수사기밀을 거래하는 의미로 법정에 구속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옳은 일은 아니지만 5.18 전야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여러분들 뭐 유흥을 즐긴 것은 뭐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대선을 장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오래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되면은 제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240만 표 이상 정도를 손을 대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씨와 함께 이런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도 훗날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586 세력들이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에 남긴 가장 큰 죄악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그냥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 가장 큰 죄악 이 정도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용으로 담기 힘든 정도의 그런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밝혀진 인물은 2020년 4.15 총선에 민주연구원 원장을 했던 양정철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이건영 씨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 마찬가지로 586 운동권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알거나 관여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586이 남긴 가장 큰 여러분들의 죄악입니다. 그 사람들이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에서 똑같은 짓을 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뭐 나는 유튜브 하기 앞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 이번처럼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은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딱 한 단어로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큰 벌은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선거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지역과 그리고 특정 여름 세력들이 연대를 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걱정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거 결과를 항상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노원구 갑에서는 43개 투표소에서 다 이런 민주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 갑은 강선우 46대 제로 동대문구 을은 장경태 49대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2분의 1의 49성 확률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강북구 을은 박용진 49대 제로 송파구는 최재성 58대 제로 예를 들면 이 58대 제로라는 최재성은 송파구 을의 58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겁니다. 일보다 큰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강서구 병에서 한정예 44대 제로 강남구 병에서 김완규 44대 제로 강북구 갑에서 천준호 45대 제로 동북구 간의 인재건 45대 제로 노은구 병의 김승환 45대 제로 모두 다 이기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5일 보고를 쓴 것까지 7번 실천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떤 일을 7번 정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겁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2024년 총선을 맞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두 번째 공직선거도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두 번째 본인 치아의 공직선거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 싹 닫고 나는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땡이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동갑내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똑똑해서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잘나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날을 앞날이 어떻게 뭐 영광으로 점철될지 아니면 뭡니까 구름통으로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의를 우상호 이런 우상호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나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우상호는 7개 동에서 최소 10%나 14%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게 이러면 하늘에서 안 떨어졌으니까 미래통합당이 이승근에 앉게 이러면 훔친 거죠. 최소 마이너스 14%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나왔던 이 책에 나왔던 그 내용을 여기다 여러분 실었습니다.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참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참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신문만 보면 여러분들 구역질이 나는데 야 저 가짜들 저 거짓 위선 조작 사기 공작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거 보고 무슨 뭐 g7 g8 좋다 이야기야 뭐 그런 것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영어 연설 잘하고 이런 것도 참 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다 장식들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586들이 뭐죠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그거를 재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병호가 여러분들 다 밝혔지 않습니까 밝혀가지고 그래서 이은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노골줄을 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재명 씨가 당선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나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든지 관계없이 이런 거대한 악을 침묵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이나 손자 손녀를 둔 그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이 오늘 조선일보 났는데 이번에 김남국 씨 관련해 가지고 이 양반도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백행동 개발 비리 그다음에 성남FC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여러분들 재판거래 의혹 수많은 여러분들 뭐 비리불법의 백화점이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했던 개양을 보궐선거에서도 한 10% 정도 훔쳤지 않습니까 포를 본인들을 원하면 동별로 다 자료 뽑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 공병호 tv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도 그냥 정상적으로 당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송영길 여러분들 민주당 전 당대표가 개양을 해 여러분들 지역구를 상당히 탄탄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당선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작값 한 10% 정도 썼을 겁니다 안철수 씨도 여러분들 분당을 해서 안철수 씨는 좀 많이 썼을 겁니다 15%나 이 사람들 다 가짜잖아요 이 고민정 씨 광진구를 오시훈 씨하고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표를 뭡니까 조작했잖아요 정청래 씨도 마찬가지죠 정청래 씨는 꼭 굳이 조작 안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었지만 마포군가 이런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 아마 이 사건에서는 정청래 씨 사례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을 겁니다 대표 사례로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여기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인 사람 몇 사람이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누가 됐습니까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하고 전북에서는 일부 지역을 빼고 대부분이 정상투표로 당선이 됐죠 민형배 광산을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죠 사전투표 뭡니까 다 이렇게 뭐 다른 사람 표 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 대단합니다 내가 뭐 존경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들 진짜 대단합니다 멀쩡한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박살을 했으니까 선거를 도덕질할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하고 송영길 씨하고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하늘과 땅처럼 뭡니까 세계관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 출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거가 도덕질한 것을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 동갑내기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본인은 더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강적들을 내 인생의 여러분들 후반전에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뻔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이 걸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이 안 걸렸다고 외치면서 병원 안 가게 되면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에 병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문제가 이런 반복적으로 일곱 번째 이름 생기는데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이런 자식들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들 살 건지 참 내가 보면 딱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용기를 잊지 않고 이 문제를 제가 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방송이지만 이렇게 책을 가지고 모든 정금물들을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주변을 확산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는가 그리고 6권 앞으로 나오게 될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그것도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